상임이사님께서 준비를 하셨네요. 자이언트 우리 상임이사님의 공명은요? 네 나의 사람아들이고 칵테일이 생각나는 베킬라! 베킬라 선 아이디를 생각하면서 자 여러분 큰 박수 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박수입니다. 세상에 놀러 오신 자이언트 그룹이라고 합니다. 나의 맑은 눈을 마주 보며 나의 모든 몸과 실은 사라져가고 너의 고운 입술에 입 맞추며 내 영혼 춤을 추네 고근한 너의 가슴 몸을 기대며 온 세상 나에게 천국이네 당신을 사랑해 너의 그 말에 하염없는 눈물 가슴을 처치니 주어도 주어도 무처럼 바다도 바야도 무처럼 너를 위해 나의 할 끈이 오죽한 것 무엇이나 날 내게 줄까 이미 중간 잊어버리고 못다 준 바람만 기억하니라 아름다운 당신 아름다운 나의 아름다운 나의 아름다운 너의 발톱의 입술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몸과 실은 잊혀져가고 너의 고운 두 손을 맞춰보며 내 사랑 춤을 추네 고근한 너의 가슴 몸을 기대며 온 세상 나에게 천국이네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너의 그 말에 하염없는 눈물 가슴을 처치니 주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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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처럼 바다도 바다도 무처럼 너를 위해 나의 할 끈이 오죽한 것 무엇이나 나에게 줄까 이미 중간 잊어버리고 못다 하는 바람만 기억하니라 아름다운 당신 아름다운 당신 아름다운 나의 아름다운 나의 아름다운 아름다운 한Й word 아름다운 당신 아름다운 나는 아름다운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